지난번에 우린 양계장에서 탈출했지 하지만 이번엔 양계장이 침입한다 그게 될 리가 있나 발사 그냥 전기담장이 아니라고요 카메라에 총까지 무장한 두더지가 있죠 그런데다 무시무시한 레이저를 쏘는 오리도 있어요 거기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지 맞아, 발가락 하나 못 들을걸? 좋았어, 얘들아 배치워버리자 나는 괜찮아 아주 시원하게 일 보고 왔거든 이제 에피탈전은 끝났고 메인 요리로 들어가 보실까? 그 여자야? 환영한다 미래에 온 것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소, 지식 제완, 지식 제완 백 traffic 고기